여러분은 인도네시아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 해물업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금정구 금샘물어에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 해물업원 디몬을 만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협력원 목적은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 협력원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문화 예술 소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협력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인도네시아 학과에서 공부하였을 때는 단순히 학과 강의만 듣고 그런 학술적인 부분에서만 있었다면 인도네시아 협력원 센터 활동을 통해서 제가 활동을 참여하고 기획하고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활동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게 저에게 되게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해 더 궁금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혹은 앞으로 관련 행사를 열심히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산외대에 있는 인도네시아 협력원에서 인도네시아 문화 코스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부산외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지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알릴 예정입니다.